안녕하십니까 누리 pd 입니다 자 오늘은 한때 에 우리 사회를 정말 들었다 놨다 했던 이야기죠 최순실과 그 딸 정유라 이야기입니다 그중에서도 정유라 끈인데요 마녀의 딸이니까 마녀겠죠 저당시 마녀 정유라 였습니다 예 저기 저당시 나이가 20살 그때 고요 아주 에뛴 소녀 였죠 나이가 몸집은 좀 컸습니다마는 나이로는 뭐 정말 미성숙한 뭐 그런 나이였는데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살펴본 것은 딴 것보다도요 정유라가 당시 2대 입학을 한 것으로 엄청난 수랑설레가 있었잖아요 엄마 백으로 들어갔다 부정 입학이다 여러가지 어떤 탈법한 사례들이 있다 뭐 이래서 뭐 한 인간의 전생에를 다 이렇게 파헤쳤죠 당시에 음 그리고 실력도 없는 것이 뭐 그냥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정유라가 에 온전하게 완전히 그냥 뭐 그 마녀로 둔갑해 버렸었죠 누가 어떻게 구원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었고요 예 그래서 지금 당신 이제 정유라의 이제 기록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경기 실적 증명서라고요 이건 정식 이제 기록 발부가 되는 그런 그런 기록인데요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하나하나 제가 이제 읽어드리진 않습니다 넘도 많고요 대회 출전하면 1위에요 그냥 어쩌다 이제 컨디션이 나쁠 때 2위 3위 가끔 하는 정도고요 그냥 기본 1위에요 기본 1위 이 대회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또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모두 다른 대회입니다 전부 1위입니다 전부 1위 크고 작은 대회 모든 대회는 거의 다 나갔다 그래요 성만을 또 워낙 좋아하고 그래서 전부 1위 1위잖아요 1위 아니면 2위 2위도 거의 없어요 전부 1위입니다 사실상 이런 선수가 사실 우리나라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여성의 몸으로는 더더욱 없었다 그게 독보적인 수준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정유라가 저기 성마 연습하다가 말에서 떨어지는 그런 동영상이 하나 있었죠 그게 또 엄청나게 또 돌아다녔었는데요 실력도 없다는 식으로요 엉터리라는 식으로 그러나 그건 뭐 연습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거야말로 완전히 그냥 날조에 가까운 선동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도 보시죠 전부 1위입니다 1위 그리고 그 결과가 저 어린 나이에 저의 오빠들과 함께 아시안게임 마장마술에서 금메달을 따던 거죠 사실 이 이야기를 갖고 길게 하면 아주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팩트체크 정도만 일단 해볼게요 제가 봤어요 객관적으로 봐도 정유라의 저실력이면요 이래가 아니라 그 위 상급 대학도 모셔가야 할 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한때 우리나라가 광기에 휩싸였던 결과물인 것 같아요 선동하는 사람들도 나쁘지만 선동에 자꾸 그렇게 당하는 것도 저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그 유명한 선동과 괴벨스가 말했죠 선동하기는 쉽다 한두 줄 글로도 되는데 그 선동을 반박하려면 굉장히 어렵다 수십 페이지에 글이 나와야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누군가를 속이기는 쉽지만요 누군가를 이렇게 그릇된 정보를 갖고 움직이기는 쉽지만 그 정보를 다시 바로잡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동만큼은 굉장히 무거운 중벌로 다스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사회가 언제부턴가는 이 선동이 지배하는 선동으로 여론을 쥐락피락하는 그런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정유라권을 보면서 제가 저걸 절감합니다 다른 이야기도 많습니다만 오늘 이 정도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누리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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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rgins Authentic